안녕하세요. 대한태권도협회 박동영 강사입니다.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는 펫버닝 3분 태권도 이제 각 승리를 돋보이게 하는 오늘은 슬림코어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토르스 운동입니다. 옆구리 살을 날려버릴 준비 시작.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요. 팔꿈치를 반대로 찍어주세요. 팔꿈치를 더 강하게 흔들어주면 옆구리 살들이 싫어합니다. 30kg 40kg 바로 두 번째 동작은 한 발 들고 흔들어주기입니다. 자 한 발을 들고 팔을 양옆으로 흔들어줍니다. 준비 시작 둘 셋 하나 둘 셋 자 팔을 힘차게 흔들어주세요. 자 익숙해지시면 무릎을 접고 상체를 업다운 해주세요. 둘 셋 자 힘내세요. 마지막 자 바로 자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 사이드 펀치 해보겠습니다. 자 준비하세요. 시작 하나 둘 펀칭 가볍게 하나 둘 펀칭 하 자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? 하 기합 하 하 자 앉았다 일어설 때 엉덩이에 힘을 줘 보세요. 자 마지막 펀칭 하 바로 자 마지막 동작 점핑 다리 옆으로 들기 실시하겠습니다. 자 준비 자 점프 자 착지를 안전하게 하세요. 점핑 착지 하나 둘 착지 자 점핑은 팔로 해주세요. 좋습니다. 자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? 빠르게 하 하 하 마지막 좋습니다. 네 사랑했던 옆구리 살들을 보내는 아쉬움 어떠세요? 내 몸에 중심이 되는 태권도 코어 운동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하